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과식하지 않는 삶입니다. 출판사는 머스트 리드북, 저자는 이식으로 세이지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식으로 세이지 소아기 외과 전문의이자 건강코치 나고야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국립암연구센터, 중앙병원, 대장외과에서 수련의 생활을 마쳤다. 2018년부터 예방의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리는 건강코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책의 저자는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멈추는 것이 건강한 식사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저자가 직접 실천하고 경험했던 것들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잔뜩 먹고 곧바로 잔다. 이것이 45살까지 나의 생활 방식이었다. 외과의사 생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불규칙하다. 아침부터 시작된 수술이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일이 일상 다반사이다 보니 밤늦게 귀가해서 저녁을 먹고 곧바로 자는 날이 허다했다. 밥을 먹자마자 졸음이 쏟아져 매일같이 고라떨어지는 지경이었다. 단식이라고 하면 얼핏 고승이 며칠씩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수행의 매진의 깨달음을 얻는 고행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필요한 영양소를 취하면서 고용물 섭취를 제한하는 식사법이다.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은 꼭 섭취해야 하고 지질과 단백질은 고용물이 아닌 형태로 섭취한다. 당질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질 의존성이 개선되는 단식 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이 고용물을 먹지 않는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던 느낌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도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젊을 때는 거뜬히 하던 운동을 지금 다시 해보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된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며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잦아진다. 이런 현상을 두고 흔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한다. 현대인은 나이보다 노아한 사람이 많이 있다. 나는 그 원인이 과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과식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고 내 몸은 확연하게 바뀌었다. 지금도 가장 크게 신경 쓰는 일은 과식하지 않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계속하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고용물을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나누어 관리하는 식사 조절법이다.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그 시간에는 수분 이외에는 고용물을 일절 섭취하지 않는다. 나머지 8시간 동안 고용물을 섭취한다. 이렇게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면 필연적으로 식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아예 먹지 않는 게 더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받아들인다. 어떤 영향을 취하고 어떤 생활 방식을 유지할지 명확히 설계하지 않고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면 욕망에 굴복하게 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달콤한 음식을 마구 먹어대다가 결국 원래 생활로 돌아간다.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며 적당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제때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소식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 장수 메커니즘 덜 먹으면 더 오래 산다. 과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먹으며 절도 있는 식생활을 실천하자. 이 책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절도 있는 식습관이란 무엇일까? 마음 내키는 대로 먹고 귀찮아서 운동하지 않고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폭식과 폭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무절제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절도 있는 태도를 익혀야 한다는 뜻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학적으로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생활 방식부터 살펴보자. 식사 열량 제한하기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식물 위주로 식사하기 하루 15분 운동하기 사회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하기 매 7시간에서 8시간 수면하기 마음 챙김 혹은 명상 실천하기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단백질의 진실 정말로 건강에 좋을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가장 먼저 위에서 소화가 이루어진다. 위벽에서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분비되는데 소화효소가 적용되려면 적절한 산성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펩신은 1에서 3의 강산성 상태에서 활성화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위점막이 위축되면서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을 들 수가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염기성인 암모니아를 분비해서 위산 분비 능력을 떨어뜨린다. 게다가 이러한 균이 존재하면 만성염증이 생겨서 위산을 분비하는 조직이 위축된다.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균에 감염된 사람은 물론 한 번도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다량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어렵게 된다. 단백질은 위를 통과한 뒤에 최장의 소화효소, 장내 세균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된다. 당연히 최장의 소화효소 분비 능력도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 젊은 시절에는 고기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씩만 먹어도 속이 부대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단백질 분해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소화 흡수되지 않은 펩타이드가 대량으로 장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런 펩타이드는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부패하게 된다. 한여름 떼왕뼛 아래 날 달걀을 놔둔다고 상상해보자. 기온은 섭씨 37도. 습도는 60%인 상태에서 날 달걀을 몇 시간 동안 두면 어떻게 될까?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다. 변비가 있는 여성은 평균 장 통과 시간이 무려 110시간이나 걸렸다. 단백질이 5일이나 가까이 장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변비가 있는 여성은 일주일 전에 먹은 것을 배변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앞서 이야기한 기온 37도 습도 60% 조건은 장내 환경과 동일하다. 한여름 떼왕뼛 아래 둔 날 달걀처럼 장 속에 5일 이상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남아있게 된다면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 육식을 즐겨 먹으면 대변 냄새가 지독해진다. 대장까지 도달한 음식물에서 나온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류가 늘어나고 장내 펩타이드 분해물인 부패산물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먹는 사람은 단백질의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경우 장내 세균에 의한 부패가 심해져서 소변 속의 부패산물 농도도 올라가게 된다. 이 부패산물이 늘어나면 다양한 형태로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 블루존의 비밀 일본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오키나와 현이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특별한 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다. 그 지역들을 블루존이라고 부른다. 세계 5대의 블루존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 장수 비결이라고 할 만한 9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 몸을 자주 움직인다. 보람된 삶을 추구한다. 스트레스를 피한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다. 채소 중심의 식생활을 유지하고 고기와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다. 음주는 소량만 한다. 신앙에 기발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 도움을 주고받는 동료가 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이제부터 소개할 오키나와 고령자의 식생활 데이터는 전쟁이 끝난 직후인 만큼 식생활이 매우 검소화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오키나와 고령자의 식사는 대부분이 쌀이 아니라 고구마가 주를 이룬다. 식사의 60% 이상은 고구마를 비롯해 죽순, 무, 여주 같은 채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33%는 곡물로 수수가 많고 쌀은 적게 먹는다. 생선,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은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콩류의 식물성 단백질은 5% 정도로 소량에 불구하고 지질은 거의 먹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식사는 대부분 탄수화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백질이나 지질 섭취량은 장수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양이다. 신선 채소와 비타민 E가 풍부한 고구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강황 등을 섭취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일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독소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몸과 뇌를 해독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잘 분해되지 않는 독소는 몸속에서 지질에 용해된 형태로 쌓여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체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독소가 흡수되기 쉬운 까닥에 비만인 사람은 몸속에 독소가 심각하게 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포 수준의 손상이다.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은 인, 지질 등 지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포 자체도 독소에 의해서 손상될 수가 있다. 몸속 독소를 없애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몸속에 들어간 독소를 처리한다. 몸속에서 생성되거나 혹은 이미 쌓인 독소를 처리한다. 독소에 의해서 손상된 세포를 처리한다. 게다가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새로운 독소가 생성되고 있다. 시중에서 유행하는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모든 독소에 대한 해독 작용이 이루어지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해독도 건강 습관으로 매일 실천해야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되기 시작해서 조금씩 장으로 보내진다. 맨 처음 장으로 보내진 음식물은 3시간에서 4시간 만에 대장에 도달한다. 위 속의 내용물이 전부 배출되기까지는 약 4.5시간이 걸림으로 대략 7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면 먹은 것이 전부 대장에 도달한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 이 음식물의 대장 통과 시간은 변비가 없다면 남성은 평균 7.2시간 여성은 31.8시간이다. 바꿔 말하면 남성은 하루 만에 여성은 이틀 만에 먹은 것이 몸 밖으로 나온다. 변비인 사람은 당연히 뱃속의 대변이 좀 더 오래 남아있게 된다. 변비인 사람의 음식 대장 통과 시간은 평균 110시간으로 닷새 가까이 걸린다. 식사를 하고 나서 얼마만에 배변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측정하기란 어렵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비트 테스트가 있다. 빨간 물하고도 불리는 비트는 뿌리를 먹는 채소이다. 중간 크기의 비트를 절반쯤 먹으면 붉은 변이 나온다. 식사 후부터 붉은 변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보면 자신이 먹은 음식물의 대장 통과 시간을 대략 알 수가 있다. 몸속에서 해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면 매일 배설한 대변을 관찰해야 한다. 간이 독소를 분해하더라도 대변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몸속에서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변의 성상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때는 브리스틀 대변 척도라는 도구를 주로 사용한다. 이상적인 대변의 성상은 바나나 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변 표면에 균열이 없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변 색깔이 붉거나 희거나 푸른지도 관찰해야 한다. 브로콜리 같은 진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변도 푸른색이지만 독소에 감염된 변도 푸른색을 띠게 된다. 마찬가지로 출혈이 있으면 변의 붉은기가 간돈다. 평소에 자신의 대변 색깔과 성상을 기록하면 사소한 몸 상태의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가 있다. 배변은 해독의 기본이기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대변이 딱딱하고 떼글뜨글 굴러갈 듯한 상태라면 수분이나 식이섬유 섭취량이 적다는 신호이다. 대변에 기름이 끼어 있다면 자신의 처리 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지질을 많이 먹었다는 뜻이다. 설사약을 먹어야 큰일을 볼 수 있을 만큼 변비가 심한 사람도 있다. 약을 먹고 배변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약을 먹거나 관장을 하더라도 변을 배설하는 것이 변비 상태로 장 속에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신장은 혈액에서 불필요한 성분을 걸러 오줌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몸속에서 가장 큰 해독기관은 간이지만 신장도 해독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 중 4분의 1이 신장을 지나간다. 이때 몸속에서 발생한 암모니아와 효소, 요산, 크레아틴, 간에서 지용성에서 수용성으로 바뀐 호르몬 대사물 등의 독소가 걸러진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능이 떨어진다. 20세와 비교하면 60세는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이처럼 신장은 매년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신장에 가장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은 탈수이다. 탈수 증상이 나타나 혈액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평소에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 몸속에 침입하는 독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프라이팬에 사용되는 테플론이나 농약 성분 중 하나인 글리포세이트는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 무엇보다 신장에 가장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은 소염진통제이다. 3년 이상 소염진통제를 먹었다면 심각한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신장의 해독 기능을 높이려면 신장을 달래주는 식품을 자주 먹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블루베리이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안이는 장에서 유입되는 독소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비트는 동맥을 확장해서 신장 혈류를 개선한다. 그 밖에도 동물 실험에서는 은행잎, 강황, 생강 등 주로 약재나 향신료로 쓰이는 항산화력이 있는 식물도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나 해독 우리 몸에서 피부도 배설 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사우나가 건강에 가져다주는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사우나 요법은 발한 작용을 통해 몸속의 대사 폐기물과 환경 독소 배출을 촉진한다. 사우나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독소에는 비소환압, 수은, 카드뮴, 비스페놀A 이러한 것들이 있다. 생활 환경에서 몸속으로 유입되는 이러한 중금속들은 좀처럼 배출되지 않는다. 약재를 사용해서 강제로 배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장 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훌륭한 해독법이다. 사우나 요법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크고 마약성 물질을 배출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등 여러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 사우나 요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딱 한 가지다.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한 번에 15분의 사우나를 할 때마다 염분과 당분을 포함해서 500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신체 비만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탈수 증상이 심하므로 비만인 사람은 사우나에 들어갈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가늘적 단식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8시간 식사를 하고 16시간 단식하는 방법이다. 16시간 단식하는 가늘적 단식과 일반적인 식사를 8주간 지속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실험을 해봤다. 가늘적 단식의 식사 패턴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했고 일반적인 식사는 오전 8시, 오후 1시, 오후 8시에 음식을 섭취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열량을 섭취했다. 실업 결과 가늘적 단식을 할 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감소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은 증가했다. 염증을 억제한다는 것은 심장병이나 동맥 경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가늘적 단식을 계속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줄어드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5만 660명을 대상으로 평균 7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사 횟수와 체중 변화의 관계를 살펴봤다. 하루 식사 횟수가 1회이거나 2회인 사람은 체중이 감소했다. 반면에 하루 식사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즉 33개의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은 사람은 매년 체중이 증가했다. 먹은 횟수가 많을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내가 건강한 식사법으로 늘 마음이 새기는 메시지가 있다. 식사는 조금 모자라다 싶을 때 멈춘다. 하루 중에 먹는 시간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늘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 역시 해본 적이 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한 번 몸에 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현대인은 당질과 다 섭취 상태이다. 몸속에 당질이 부족하다 싶으면 뇌에서 당질을 구해오라는 지령이 떨어진다. 이 같은 당질을 갈망하는 지령이 속출하는 상태에서 전통식을 소량 섭취하며 생활하기란 쉽지 않다. 본 브로스 단식 본 브로스는 동물뼈를 넣고 끓인 수프 쉽게 말하면 사골국을 말한다. 소나 닭 생선뼈를 푹 구하내기 때문에 특별히 싫어하지 않는다면 몇 그릇이라도 들이킬 수가 있다. 본 브로스는 뼈 외에도 연골이나 힘줄 등 결합 조직을 넣고 함께 끓이는 까닥에 콜라겐과 젤라틴은 물론 글루타민 같은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장, 누수, 중후분 같은 장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능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다. 다만 사골국을 끓일 때 뼈의 질은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 가급적 자연에서 자란 동물의 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목초를 먹인 소 박목을 해서 키운 닭 혹은 자연산 물고기의 뼈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재료 가격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닭의 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닭뼈만으로는 콜라겐이 부족할 수 있으니 껍질도 함께 넣어 24시간 정도 푹 끓인다. 본 브로스 단식은 영양 결핍을 일으키지 않고 당질을 끊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초기에는 몸에서 금단 증상이 일어난다. 당질이 없는 상태에 익숙하지 않아 뇌에서 당질을 섭취하라는 지령을 내린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5일 정도 당질을 끊으면 이 지령은 잠잠해진다. 4일간 본 브로스 단식을 하고 마지막 하루는 소량의 당질을 섭취하면 초기 금단 증상을 극복할 수가 있다. 본 브로스 단식을 하는 동안 사골국은 무제한으로 섭취해도 된다. 마음 내킬 때 원하는 만큼 먹는다.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쉽게 질릴 수 있으므로 후쿠추와 강황 사과식초 등을 넣어서 맛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 처음 이틀간은 오로지 사골국만 마시고 이후에는 물과 차 허브차를 함께 마신다. 사흘째부터는 코코넛 오일과 목처먹인 소에서 얻은 기잎버터를 넣는 커피도 아침에 한 잔 정도 마셔도 괜찮다. 나흘째부터 점심은 채소로 만든 스무디 저녁은 채소 샐러드 위주로 가볍게 먹는다. 처음 사흘간은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을 막기 위해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다. 단식 경험이 없는 사람이 봄브로스 단식에 도전한 후에 내놓은 감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머리가 맑아지고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몸속에 가득 쌓인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후에는 당질 대신에 단백질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런 에너지원의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사람은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러나 에너지원 교체가 순조롭지 못하고 몸이 계속 당질을 찾는다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강렬한 오한과 건태감, 떨림, 때에 따라서는 구역질과 구토, 잦은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당질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단식 첫날 저녁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 도중에 중단할 수도 있다. 겨우 아침과 점심 두 끼를 걸렀을 뿐이지만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만큼 몸에서 강한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일단 단식을 끝내고 가볍게 한 끼를 먹는다. 기껏 도전했는데 단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질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몸의 예비력을 알게 되었으니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당질 의존도는 하루 16시간 먹지 않는 간헐적 당식을 계속하면 서서히 줄어든다. 단식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은 당질이 없더라도 대사 가능한 능력에 달려있다. 당질이 모두 소진된 후에는 단백질과 지방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단식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당질에서 다른 영양소로 에너지원을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나는 이를 단식 근력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근력과 마찬가지로 단식 근력도 반복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게 돼서 눈에 띄게 강해진다. 보험브로스 단식을 완수하지 못했더라도 1, 2개월 후에 다시 도전하면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단식을 경험할 수가 있다. 건강학교 수강생 중에는 무려 6차례나 도전한 사람도 있는데 그는 6번째가 가장 수월했다고 말한다. 단식 근력이 실제로 도움이 된 것이다. 단식 근력이 쌓인 사람들은 재해가 닥쳐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사골국을 마시는 단식은 물만 마시는 단식과 비교하면 꽤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사골국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지질이 들어있으므로 영양결핍에 시달릴 위험도 적다. 소화 흡수 작용이 계속되고 있지만 고용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장 부담이 적고 장 점막의 위축도 없다. 일반적인 단식 후에는 장 점막이 위축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소화에 좋은 회복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보은 브로스 단식 후에는 먹는 양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주의사항이 없다. 당뇨병이 지병인 사람, 특히 당뇨병 치료제를 먹는 사람이나 인슐린 치료를 받는 사람은 담당 의사의 허락 없이 단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섭취하는 열량에 따라 약물 투여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식하면 저혈당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4일 동안 보은 브로스 단식을 마친 후에는 간헐적 단식을 습관화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운동 습관을 들이는 데 집중한다. 하루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틈틈히 식사를 한다. 당질 의존도가 낮은 사람은 첫날부터 어렵지 않게 16시간 단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평소 틈틈히 간식을 먹고 잠들기 직전에도 주전부리를 먹어온 사람은 잘 때를 제외하고 계속 음식을 섭취한 셈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분만 섭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1에서 2주 차에는 12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12시간 단식에 익숙해지면 14시간 16시간으로 먹지 않는 시간을 점차 늘려간다. 3주 차는 하루 14시간을 단식으로 기본으로 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16시간 단식을 하는 식으로 접근해 본다. 4주 차에는 주 3일 이상 하루 16시간 이상 단식을 하고 가능하면 20시간 단식에도 도전해 본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단식을 크레센도 단식이라고 부른다. 크레센도는 악보에서 음을 점점 세게 연주하라는 뜻이다. 먹지 않는 16시간 동안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은 식사로 인해 자극이 줄어들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배변이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에 배변을 돕기 위해 마그네슘 제제와 두부 만드는 데 쓰이는 간수 비타민C 보충제 등을 적당히 먹으면 좋다. 하루 16시간 단식에 성공하면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는 낮시간의 질이 좋아진다는 점이다. 졸음이 사아지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는 만족감이 크게 높아진다. 오늘날에는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걷지 않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다. 걷지 않으면 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앉아있는 시간의 길이가 발병률과 입원율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평소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 얼마나 걸어야 효과적일까? 평균 연령 72세인 미국 여성 1만 6천명을 대상으로 일평균 걸음수와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했다. 일평균 걸음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은 낮지만 그 효과는 7500보 전후에서 한계점에 이르렀다. 예부터 하루에 1만 보를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에 7500보 걷기를 실천해보면 어떨까?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천 걸음만 걸어도 사망률이 감소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걷는 것이 가져다주는 건강상의 이점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일단 걸음수를 재는 만보기부터 지니고 다니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시계로도 걸음수를 잴 수가 있다. 나는 예전부터 디지털 만보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걸음수를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계측기를 몸에 지니기만 해도 걷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걸음수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엇을 사용하든 하루 동안 걸음수를 측정하고 확인하기만 해도 걷기가 습관화될 것이다. 장 누수 중후군은 우리 몸에 필요한 메커니즘이다. 장 내 몸에 해로운 병원체가 침투하면 장세포 사이 틈으로 수분이 배출되고 면역물질과 면역세포가 출동해서 병원체를 씻어낸 후에 설사 형태로 재빨리 몸 밖으로 내보낸다. 바꿔 말하면 장 누수 중후군은 몸에 필요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다. 장 누수 중후군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밀가루를 먹을 때마다 장 점막 세포 사이 결합이 헐거워지면 곤란해진다. 빵이나 파스타 국수 등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장 점막 세포 사이 결합이 헐거워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빵을 먹어도 속이 괜찮으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루텐에 의한 장 누수 중후군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장 누수 중후군이 발생하면 장 점막 세포 사이 틈을 통해 장 내 독소 뿐만 아니라 세균과 음식물 등이 몸속으로 침투된다. 글루텐 자체도 몸속에 흘러들어 글루텐에 대한 항체가 생긴다. 이 글루텐에 대한 항체는 뇌에도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루텐에도 단백질과 펩타이드 같은 다양한 항원이 몸속에 흘러들어 항체가 생긴다. 자기 면역질환은 면역계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항체를 생산해서 스스로 제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장 누수 중후군과 자가 면역질환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 누수 중후군으로 항체가 활발하게 생겨나면 면역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셀리약병 발병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글루텐이 없는 식사를 평생 계속할 이유가 많지 않다. 그러나 밀가루에 반응하는 장 내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빵이나 파스타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이나 밀가루를 사용하는 튀김 등을 섭취하는 빈도는 주의를 필요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실천하고 있는 5가지 섭취 방법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20% 적게 먹는다.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한다. 채소, 과일 등으로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을 섭취한다. 동물성 단백질, 유제품은 기호품으로 여긴다. 물을 자주 마신다. 사실 간단하지만 매일 실천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